참 10조라는 그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주 어려운 일인데 쉽게 해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푸근한 미소와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밥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림을 그립시다 라는 방송을 했는데요 이 밥 아저씨가 그리는 그림을 보면 매우 흥미롭고 아주 신기합니다 하얀 캠퍼스에 붓터치 몇 번 하고 나이프로 이리저리 덧칠하면 처음에는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그림들이 어느 순간 멋진 풍경화가 됩니다 저건 도대체 뭐지 싶던 것들이 나무가 되고 호수도 되고 산으로 구름으로 하늘로 변해가는 과정이 마치 마법과 같아서 멍하게 지켜보게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은 것 같던 선 하나 별 의미 없어 보이던 붓질에도 사실 화가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밥 아저씨의 머릿속에는 그림에 대한 구상이 다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 이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이고 우연처럼 보였던 그 모든 일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이 하나하나 진행될수록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삶의 그림들이 변하여서 풍경화보다 더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림이 마침내 완성되어서 밝히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절을 보면 남편과 두 자식을 잃은 후 텅 비어버렸던 나오미의 품에 이제 손자 오벳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고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었다라는 세 가지 동사로 나오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일장에 나오미의 절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들렘에 기근이 들어 나오미의 집안은 모압 이방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거기서 두 아들이 결혼하였지만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도 그 낯선 땅에서 죽었습니다 루키 일장을 보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철양하게 고향 베들렘으로 돌아오면서 집안의 대가 끊겼음을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렘에 돌아와 동네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자신을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쓰라림,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징벌하시며 괴롭히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라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국기 15장을 보면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일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마침 샘을 발견하였지만 그 물이 마시지 못할 만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물의 이름을 마라, 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수 있도록 하시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물샘 열둘과 종료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이 이제 나오미 기쁨이 아닌 마라, 쓰라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털터리 텅빈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비록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루시라는 소중한 만남을 주셨습니다 고향 베들렘에 돌아왔을 때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공허한 삶에 손자를 품에 품도록 나오미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기근과 불임, 죽음으로 채색된 암울한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의 부터치가 더해지자 생명과 새로운 소망이 움트는 삶이 되었습니다 죽음과 상실의 아픔으로 통곡이 가득하던 곳이 생명과 부요함으로 아이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그 마라의 인생에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광야 같은 삶에 하나님은 먹구름 뒤에 은혜의 빗줄기를 광야 끝에 샘물과 나무가 우거진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그려넣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광야를 걸어갈 때면 원망과 불평, 한숨과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착지는 마라가 아니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 엘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한치의 실수나 오차도 없이 정성스레 하나하나 그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면 흐릿하기만 하던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환히 드러나면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광경에 감탄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에 이 죄의 얼룩이 남아서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던 그 그림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물감이 더해져 걸작으로 명작으로 예술로 거듭나는 것을 보면 소름이 돋고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결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신묘 막측하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도 짧고 일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시적이고 제한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맞닥뜨린 그 순간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일이라고 여겼던 일도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것 아니면 내 인생 끝난다고 생각했던 일들 아프고 슬퍼서 끙끙 알아 누웠던 일들 하나님도 진짜 너무하신다고 생각했던 일들 학업, 취업, 이직, 직장에서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 결혼, 출산, 주거에 대한 걱정 가정을 돌보고 자녀와 부모를 보양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 배우자 혹은 다른 사람들과 갈등 이별과 상실의 아픔 육신의 질병과 건강에 대한 염려 은퇴 이후 노후 준비와 삶에 대한 불안 경제적, 관계적, 사회적 여러 삶의 문제들 힘들고 쓰라는 일 투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무거운 짐처럼 슬픔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쓰디쓴 인생을 기쁨의 삶으로 악을 선으로 십자가 그 형벌의 도구를 사랑의 증거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조금은 느긋한 마음과 여유로운 태도로 삶을 문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염려와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 17절을 보면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였다고 서술하며 이 오벳이 어떤 인물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룩과 보아스의 아들 나오미의 손자의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엄마가 아닌 다른 여성이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경우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동네 사람들이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아니고 보아스와 룩이 지은 이름을 여인들을 통해서 알리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과 시청자가 뽑은 참가자를 사회자가 진행자가 발표하는 것처럼 나오미가 얻은 귀하고 귀한 손자의 이름이 바로 오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가수가 더 돋보이도록 뒤에서 화음을 넣는 코러스 역할을 이웃 여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치 자신들의 기쁨과 즐거움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이점은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분명히 보아스와 룩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도 첫 번째 이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상실의 아픔에 괴로워하던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텅빈 나오미의 품을 채워준 노년의 복량자이며 무엇보다 소중한 손자이기에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손주의 이름인 오벳의 뜻은 섬기는 자입니다 여우와의 종이라는 뜻인 오바디아의 이름을 줄인 이름이기에 이름이 오벳이기에 오벳의 이름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우와를 섬기는 자 그리고 할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오벳은 할머니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역할을 하였고 또한 자신의 손주 다윗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잇는 진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자로 나오미의 날문 삶의 위로와 기쁨이 되고 또한 나오미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복량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말 기구하고 모질며 안타깝고 슬프게 시작하였던 나오미의 이야기가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읽으며 나오미와 룻을 응원하던 사람들도 모두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을 만한 그런 결말입니다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두고두고 기억될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지? 싶은 그런 장면이 불쑥 튀어나와서 이 생뚱맞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해스론을 낳고 해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안미나답을 낳았고 안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와 룻, 나오미와 오벳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결말을 잘 지어놓고 왜 느닷없이 생뚱맞게 한 집안의 족보로 끝을 맺고 있는 걸까요? 고대 사회에서 족보는 한 가정의 역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부족과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관계를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선조에서부터 후대 계보를 기록한 족보의 경우 배치 순서에 따라서 특정 임무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선수 등번호 7번이나 10번이 그 팀의 핵심 공격수임을 알려주는 것처럼 성경 족보에서도 어떤 임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7번째, 10번째 혹은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어떤 임무를 배치합니다 창세기 아담의 계보에서 7번째는 에녹이고 10번째는 노아입니다 그리고 20번째가 아브라함이고 30번째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홍수 이후 인류의 시조였던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왕조와 메시아의 계보를 연결하는 보아스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거나 혹은 그 언약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연 인물이었습니다 루키 족보에서도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보아스를 7번째 그리고 다윗을 10번째에 배치하여서 이들이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다윗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루키의 마지막 절인 22절을 보면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기록하며 족보의 대미를 다윗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이며 동시에 마지막인 다윗에게 초점 맞출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그때에 그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끈 인물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 다윗이 나오미와 보아스 그리고 루스를 통해 태어난 것을 보여줌으로 루키가 단순히 한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는 거대한 그림이고 이야기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루트, 보아스의 이야기는 단지 먼 옛날 이스라엘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 그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 오고가는 모든 세대를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루키 제일 마지막의 족보가 등장한 것입니다 또한 루키의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는 삶이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는 행복한 그 정도 수준과 차원에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기대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가장 좋은 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런 다윗조차 이스라엘 백성이 애타게 기다리던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죄를 덮고자 우리아를 격렬한 전쟁토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왕국의 강함과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며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런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나오미와 룻 보아스의 가정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족보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절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할 진정한 왕 곧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절망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왕 죄로 오염되고 부서진 세상을 회복하실 왕을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밑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미완성인 듯 어색하게 끝난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 마침내 완성됩니다 그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룻과 보아스와 오벳, 이세와 다윗을 거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곧 왕의 탄생을 알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을 보면 살모는 라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장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가며 왕이 없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던 자들에게 참 왕이 오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시며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죄가 없고 죄로 오염되지 않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눈 먼 사람이 보고 전은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거짓에 속아 자신의 이름도 잃어버린 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죄로 인하여 부서진 세상 속에서 인생은 말하라고 절규하는 자들에게 죄의 사슬에 매여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오미라는 이름을 되찾게 하시고 소리 높여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며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참 모습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것이 치유되어 눈물도 아픔도 없고 죽음이 죽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직 오지 않은 가장 좋은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루키의 족보입니다 변방의 작은 고울 베들렘 큰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한 가정을 택하셔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단순히 한 가정을 돌보시고 보존하신 것을 넘어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을 회복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큰 일에 위대한 인물 영웅적인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일상을 살아간 나오미와 룻, 보아스와 같은 가정 족보 외에는 그 어디에도 성경의 기록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간 인물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의 조각들 퍼즐을 모으셔서 큰 그림을 완성하셨습니다 입을 열면 한숨만 새어나오고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나오는 그런 힘겨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광야의 길을 내쉬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기쁨과 찬송의 삶으로 회복하시고 텅빈 인생을 복음의 부유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삶을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새롭게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얼룩져서 실패작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의 보열로 덧칠하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걸작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실 그때 온 만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날 그 영광, 그 영화의 때를 바라보며 단순히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넘어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햇새드 그 은혜에 붙들리고 또 붙잡고 살아갈 때 어두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는 그런 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당장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힘든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최종 그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나갈 때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보아스와 룩과 같은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청지기로 맡은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해나갈 때 평범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